깜찍, 발랄, 귀요미 남매 악동뮤지션이 와이드를 찾은 이유는? 오늘 이름이 뭐예요? 주인공은 바로바로 각종 음원 차트 1위는 물론 M카 트리플 크라운까지 덤어진 대형 신인 악동뮤지션 환영합니다 개구쟁이 악동 남매, 그들의 노래 제목으로 알아보는 악동뮤지션의 모든 것, 지금 공개됩니다 저의 세 번째 타이틀 곡이죠 이 곡은요,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달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약간 우리의 나이에 맞게 순수하고 풋풋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V2, V2로 라임을 맞췄고요 지금 생각한 거지 솔직히 내가 떼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떼래 뭐야? 우리 영어 잘 모르는 거 같아 아니야 악동 PR 시작! 안녕하세요 저희는 악동뮤지션 대한민국 어쿠스틱 남매 듀오 어쿠스틱은 아니더라도 남매 듀오이고요 저는 오빠 19살, 그리고 저는 동생 16살 그리고 저는 작사 작곡과 비쥬얼 하지마 그거 말고? 그거 생각나는데 많은데? 저는요, 메인보컬을 담당하고 있고요 막내를 담당하고 있고, 기억을 담당하고 있을 걸 원래 몽골에서 저희는 그렇지 살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저희는 홈스쿨링을 하면서 재미있게 음악을 즐기다가 오디션도 보고 여기까지 YG와 함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이런 거였어 후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여기 강아지도 반한 매력 조금 더 보여주세요 보여줄 매력이 너무 많은데 살짝 그럼 웨이브 이렇게 한 번 할까? 웨이브 한 번 쭈웅 시작! 나를 떠나보낸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차갑게 식어버린 내 가슴은 아직도 그들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은? 귀요미 2 더하기 3은? 귀요미 4는 귀요미 5 더하기 5 더 귀요미 6 더하기 6은 귀요미 7 더하기 7은 귀요미 찬여권은 충분히 귀여워요 진정해요 200% 차갑게 짝상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널 좋아하는 마음이 200% 확신해 그래서 받아줬으면 좋겠어 흔한 사랑 노래입니다 오빠가 뜨는 기회를 줄게 나 손톱 깎아서 잘 안 뜯어져 2,0% 200% 리얼성원 지금 liking 음악으로 하나 된 악동 뮤지션 한시도 가만있진 못하네요 무대 아래에서 슬슬 시동건더니 무대 위에서 극기 제대로 발산합니다 이런 모습에 어떻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대기실이고요 오빠는 저희가 리허설한 걸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 이렇게 시크한답니다 오빠 입 많이 튀어나오고 왜 또 클로즈업 하고 있잖아 찬혁의 입은 소중하니까요 저도 눈이 크기 때문에 클 수 있답니다 대기실에서도 개구진 악동의 모습 200% 리얼 상황 와이드를 위해 준비한 깜짝 라이브 감상타임 그냥 입онов 없ên에 비벼고 보냈에 두두두두 두는 끓기두고 번역한 눈 뜨지 말고 이때 이때까지 갈고 더 꺼던 너만의 걸 너만의 자 길이나 꼰딱지가 바닥에 들러붙은 길이나 난 당신들은 이룰일아 어떻게 하지도 몰라 나요 잡지 마요 아멘